에디톨로지 21세기 북스에서 편했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이미 있는 것들을 재구성한 것들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편집이라는 주장을 담은 책입니다. 문화심리학자인 저자가 말하는 편집은 단순히 섞거나 짜집기가 아니라 인간의 구체적이며 주체적인 편집행위를 말합니다. 즐거운 창조의 구체적인 방법론을 담은 입문신간입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